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 입니다. 오늘은 제 포트폴리오 네번째 다섯번째 섹터를 한번 봐봅시다. 네번째는 현대바이오랜드 그리고 다섯번째는 디지캡이 남아있네요. 아 구독자 분께서 현대바이오 물어보시던데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저는 현대바이오랜드 잠깐 현대바이오 봐드리면 재료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차트에서 이제 평당가에서 이미 3배 이상 올랐고 그 위에 왕관 형태 나오고 이런거 보면 이미 팔고 나왔어야 하고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팔거나 설거지할 때 나오던가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거지 포인트가 지금 여기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더 밑에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가는 게 더 나아 보입니다. 어디서 매수를 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영상을 보셨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좋은 종목들 많아서 매도 하고 앞으로 이런 종목 매수를 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좋은 종목인데 아직 안오른 종목을 사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대바이오는 이제 요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제 것 봐봅시다 일단 현대바이오랜드 현대바이오랜드는 이제 화장품 관련 주죠. 로레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차트를 우선 봐봅시다 연관으로 보면 주가가 왜 빠진지 알 수 있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줄고 화장품 수요가 줄어드니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이 논리의 근거는 재무차트에 바로 나오고 있네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일본 차트를 보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 생각에는 이때 눌림 주고 더 올라갔어야 됩니다. SK에서 현대로 인수할 때 인수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리는 걸 접고 매집한 거 일부를 익절하고 다시 아래쪽에서 매도한 물량을 다시 매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누군가는 저거 세력이 태고 나온 거지 뭔 소리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고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가 일단 세력 매집 평당가가 22,000원 정도 됩니다. 그럼 22,000원의 3배인 66,000원은 넘어가야 합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48,850원입니다. 3배 이상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3배 이상 오르지 못하고 털면 손해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락 후 설거지가 없습니다. 이쪽 보시면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보실 게 딱 평당가 위에서 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아래쪽까지 빠지면 다시 올리려면 또 기간이랑 돈이 되기 때문에 자기 평당가 근처에 잡은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력이 안 나갔고 고점에서 익절한 물량을 아래쪽에서 더 매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리는 시기는 재무차트를 다시 한번 봅시다. 저번에 단기순이익이 많이 손해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연도는 이제 분기로 봅시다. 다시 21년 1분기 때 단기순이익과 매출액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분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마스크 벗는다고 난리죠? 그리고 현재 분양책 신나게 하고 있죠? 이제 마스크 벗고 움직일 준비하겠죠? 근데 어? 화장품이 없네? 사야지. 올라갈 모멘텀이 충분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보셔야 할 게 보복 소비가 더 일어날 겁니다. 화장품 쪽은 예를 들면 이 색도 사야 되고 저 색도 사야 되고 아 저 색은 필요 없는데 이뻐 보이네. 한번 써봐야지. 지금까지 안 샀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상승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조정이 나왔다가 마스크 벗는 나라나 미국의 특정 주가 나온다면 급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이라면 아마 2021년도에 하이프인플레 그리고 이어서 오는 디플렛만 안 온다면 현대 바이오랜드의 21년 매출은 역대 최대로 나올 겁니다. 그럼 정고점은 쉽게 뚫고 올라가겠죠? 여튼 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더 살 겁니다. 1분을 보면 이제 이 상태에서 한번 들어올릴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래야지 이 평선을 돌려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돌리기 위해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 나오는데 그때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지금 더 사도 되는데 테이퍼링이랑 금리 이슈 때문에 현금을 좀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느낌으로 이제 매매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화장품은 경기민감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적어봅시다. 저는 이미 적어놨거든요. 경기민감주 화장품. 네 깔끔하게 이제 저는 정리됐네요. 아 근데 현대 바이오랜드를 매매하면서 반성해야 할 점이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 마스크를 끼고 화장품 업종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 생각을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까지 코로나가 길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덜어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차트를 너무 맹신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포트폴리오 공부를 좀 해보니까 당연히 더 빠지고 마스크 벗을 때 오르는 화장품 주라는 걸 인식하고 많은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빠져버려서 오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다음에 또 이런 실수를 안 하면 되니까요. 현대 바이오랜드는 이제 요정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디지캡을 해야 하는데 요건 또 오늘 설명 너무 기니까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